세훈과 히카로의 양자태기! 벌써 좀 안 맞는 것 같은데? 동시에 대답하는 거죠? 척공! 문자! 좋아요. 스마트폰! 100% 나오는 거냐? 맞공! 간지! 멜로! 대박이다! 원래 히카로랑 세훈이 반대 성향 아닌가? 그렇죠. 기가 막히죠. 짜잔! 아싸! 스프! 애교! 근데 진짜 반대다. 짠 거 아니죠? 발라드! 드디어 하나 많았어! 이성적! 여자! 여자! 한번 또 새로운 걸 경험해 봐야죠. 경협이 좀 더. 사랑! 왜 왜 그러는 거예요? 은행하지 마세요. 맥주! 강아지! 소고기! 아메리카노! 여름! 이거! 기가 막히네요. 이러다 왜 초콩하겠네. 지금! 9개 중에 8개를 하는 거예요. 어떡해. 마지막! 갤럭시대 아이폰. 하나, 둘, 셋! 아이폰! 하나 더 많았다. 나이스. 8개 안 맞고 2개가 맞은 거예요? 작품 안에 있는 세훈과 히카로 같아. 이미 저희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어마어마하다 진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